그린 카드가 와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린 카드를 좀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린 카드로 이번에 교체 발급을 했는데 이게 교체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카드를 없애고 현대 카드는 정말 정말 열심히 쓰고 있다 현대 카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전에 제가 써봤을 때하고 기념품이랑 패키지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뭐가 왔었냐면 금색 볼펜이랑 그린색 수첩이 왔었는데 필기감도 좋지 않고 이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훨씬 좀 쓸만하지 않은가 싶네요 이거 여행할 때 가방에다가 달아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 카드예요 메탈 카드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려면 10만원의 수수료가 더 들어갑니다 메탈 카드는 그냥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플라스틱 카드만 하나 받았어요 이거 재질도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색깔도 좀 달라졌네? 나 옛날에 쓰는 거 어디 있는데? 제가 카드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카드 플레이트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거 봐! 이거 옛날에 쓰던 카드거든요? 색깔 좀 달라졌네요 이 카드가 느껴지는 이 느낌도 조금 달라요 질감도 여기에 있는 마이 풀스트 럭셔리라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더 어린 층을 젊은 층을 겨냥한 것 같은데 짜지? 나는 좀 늙었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 설명서겠지? 아마도? 아 이게 수첩이거나 예전에 수첩도 나 어디 있을 텐데? 수첩을 찾다가 예전에 가지고 왔던 패키지를 찾았어요 이 안에 들어있나? 이걸 왜 그대로 놔뒀던 거지? 이걸 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지? 그 초록색 수첩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찾았어! 네 제가 참 이런 약간 지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수첩이나 종이류를 잘 못 버려요 다른 거는 잘 버리는데 이걸 또 가지고 있었네요 쓰지도 않았네? 그냥 꽂아놨었어 또 달라졌죠?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느낌이나 색감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이 꼬무줄이 마음에 드는데? 아 이런 스티커를 주네? 예전에는 이런 스티커를 안 줬었는데 요즘에 현대카드가 이렇게 스티커를 잘 주더라고요 이 직전에 뭘 썼었냐면 제로카드를 썼어요 작년 초에인가 스페셜 플레이트를 만들었어요 완전 핫핑크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스페셜 플레이트 저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지로카드가 원래는 이게 흰색인데 지로카드도 되게 정말 연회비도 싸고 되게 좋아요 지로카드도 되게 잘 썼는데 사용 패턴이 제가 호텔예학도 많이 하고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린카드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내 트렁크에다가 붙이면 되려나? 트렁크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그럼 또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트렁크를 사야 되나? 아 안돼 안돼 자 그래서 이 그린카드 열어봤어요 옛날 거 지금 거 옛날 거 지금 거 옛날 거 지금 거 옛날 거 지금 거 나는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전체적으로 실용적으로 바뀐 것 같고 더 영해진 것 같고 아주 상큼하네요 그린카드가 젊어지는 동안 늙은 거는 나밖에 없네 이렇게 슬프게 끝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걸로 쓰면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재밌게 리뷰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